제작지 제작지 당연한 건데 그니까 임마 안 만나잖아 돈 300? 아 그러기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놔야 된다 난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일단 집을 사야 된다 얘들아 빨리 우리 엄마가 아직도 집이 없다 집을 일단 사드리고 어? 새끼야 그러기에는 내가 지금 이 집을 사는 이유가 있다 야 엄마가 엄마가 나한테 기대지 않은 척 하면서 뭔가 기대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는 진짜 너무 너무 착한 것 같아 나 진짜 뭐야 이 택힐 우리 엄마는 돈많은 여자 만나지 말래 아니야 근데 난 마마보이는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리고 너무 극성적이 아니라서 저희 엄마 보신 분도 알걸요 우리 엄마 진짜 어 우리 엄마 진짜 진짜 천사야 나 지금까지 잔소리 한번도 한 적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살기에 냅뒀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우리 엄마가 게임하는 거 뭐라고 하고 그래서 봐 내가 얘들아 지금 이 상황이 됐겠냐 어? 우리 엄마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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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낫지 잘 알겠어 담배 피우는거? 아 엄마 앞에서 안피지 엄마 앞에서 피우면 싸가지 없는거지 엄마 앞에서 왜 피워 혼자 있을 때만 피우지 엄마 있을 땐 엄마 집에 오시면 그냥 나가서 피워요 집에선 절대 안 피워 내가 엄마가 지금 계속 집 들어오다 했거든? 근데 집 들어가면 안돼 내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엄마랑 같이 살면 집에서 담배 못 피잖아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너무 시끄러운 것도 있고 아니야 플랜은 안해요 너무 시끄러우면 야 만약에 내가 밤에 방송 켰는데 의자 혼자 두드려 치고 이러봐 엄마 잠 깨가지고 잠도 못자 플랜은 골드부터 해야 돼 여기 월세야 아니 근데 야 요즘은 요즘은 집 존나 고맙은데 그거뭐지 그거 뭐지? 그거 뭐지? 아니 뭐 전세 전세 막 보증금 존나 올려달라고 하던데? 그래서 엄마 엄마 이제 2년 뒤에 이사가야 된다고 뭐 뭔가 무언의 압박을 주더라 얘들아 아 뭐야 이거 아 끊기지? 아이씨 종나 끊겨 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저 스무살 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방송에서 많이 말했는데 야 원래 아 아 또 왔어 이 새끼야 아이씨 새끼 나이스 우리도 대갚아 줘버리기 좋구요 아 근데 확실히 수확인하시니까 너무 약하다 아 아 아 맞고 아니야 나 방금 한 거 없어 호응만 잘했을 뿐이지 이러면서 애들 오는 거 체크 한 번 해주고 저기쯤에 있구만 아우 아우 느려 절대 빗나가지 않아 도망가자 여기 스튜디오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여기 스튜디오 아니에요 제가 옛날부터 살았던 집입니다 여러분들 야 스튜디오에 이런 게 왜 있냐 어? 우리 동생 어렸을 때 사진 찍은 거 이거 이게 왜 있냐고 얘들아 스튜디오 아니다 뭔 소리냐 우리 집이다 임마 어이 우리 집이야 어 어 어 뭔 컨셉이냐 아니다 얘들아 아니야 소식 아니야 여기 원래 우리 집 여기가 원래 아빠랑 같이 살던 집이에요 아빠랑 같이 살다가 응 요즘 엘씨 괜찮지 야 근데 엘씨 정수 가는 것도 나쁘지 않던데 내 에로에게 쏘면 좋아해 드려요 근데 실버 골드만 돼요 실버 골드 아 아냐 근데 나 우리 집은 집을 안 갖고 있어요 다 전세 월세에요 엄마 사는 집은 전세고 우리 집은 월세 주원은 사람 밀릴 때까지 W 날려주고 이거 E 맞았을 때는 웬만하면 즐겨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좋아해 다 다운 이렇게 더블을 계속 맞춰주면 좋아요 캐테랑 엘씨 전쟁강 가도 되는데 저는 열광을 가요 왜냐하면 열광이 은근 딜량이 약한 것 같지만 세요 어 그래서 난 가 열광이 은근 좋아요 중첩 데미지가 어마어마해 가지고 프레이오들은 다시 통일될 거야 킬각 좀 나오는데 아니 아리야 이 형 맞아줘야지 아유 깜짝이야 현병한 뭐하니? 까비까비 이게 앞에서 비벼졌으면 내가 살면서 역광광 탈 수 있었는데 좀 아깝다 음 그래 탑 밀어서 이득이다 아다오 먹고 아 나 로또월드 가고싶다 아 근데 나 에버랜드 한번 가보고싶다 에버랜드가 그렇게 재밌다는데 에버랜드 구경할게 존나 많대 그 존나 크대 에버랜드가 나 에버랜드 한번도 안가봤는데 재밌다는데 아 로또월드는 많이 가봤는데 비켓 네 ㅇㅇㅇ 겟 아 아 에버랜드 앞 가보고싶다 여기 있을까 와.. 힐.. 극혐.. 아 마나없어 아씨.. 넘나 아까운거 아.. 지려버립니다 야 정수 가야겠다 궁 오질나게 쏴야겠다 궁 오질나게 아냐 근데 지금 상당히 유리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킬을 못먹었지만 우리팀이 킬 먹으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성장하는거는 내가 더 잘하니까 징크스 아까 해가지고 오질라게 털었다니 아 근데 내가 징크스하면 게임 너무 빨리 끝나서 재미없어 와 야야 18분에 4코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음 음 아 진짜 큰 나왔어 야 뭐야 킬 다 큰 존나 잘 나왔는데 어허 갱제볶음 갱제볶음 오오 모장육절 말씀 이 태끼야 이 쓰레기같은 태끼야 앗 아우 팬가이 고맙습니다 형님 땡큐 야 내일 또 월요일이네 애들아 나 애들아 애들아 나 화요일날 휘방해도 되냐 야 이제 일주일에 한번씩 쉬게 나도 화요일만 쉬면 안되냐 아 나 너무 방송 안 쉬고 하는거 같아 진짜 맨날 해 그냥 방송을 아 진짜 애들아 너희가 보기에도 나 방송 너무 하지 않냐 아 인생이 그냥 방송이야 그냥 방송 인생이 방송 음 아인가인가인가인가인가 올바른 길로 인조하겠어 야 아니 야 야 이 새끼 존나 잘 맞춰 아니 매혹을 저따구로 맞추냐? 야 뭔 저런 새끼가 있냐? 아니 근데 이 성우 아리가 너무 잘 맞췄는데? 아니 매우가 아까부터 존나 잘 맞추네 해꼬스네 호수구만 아 나도 저렇게 아리처럼 아리같은 여자가 나한테 매우 밝아졌으면 좋겠다 에이 아라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정된 활시위가 평화를 향한 지금끼리 하아... 우리 동생도 남자친구랑 놀러간다고 지랄 연병을 싸는데 오빠라는 사람은 맨날 허그헌날 여기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고 아유 인생 저 열혈컵 12000개요 그래 잘하고 있어 에잇 다 된다 어? 허공으로 간다 갱재방 열혈 날면 좋지 얘들아 맨날 부케 부케 컨텐츠 하면 무조건 열혈 형님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공짜 아닙니까?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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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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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정수가 좋아 마나가 잘 차 아 한대 너무나 아까운 것 나이스 나이스 이걸 정수가 캐리 하네 이걸 정수가 캐리 하는구만 야 요즘 공속템 두개 가는거 좋던데 가봐야지 꼬꼬 형님은 공속템 두개 갔던데 인피에다가 인피에다가 룬안가고 스태틱 가던데 그거 좋던데 갱히팅 지리즈 어 근데 살짝 성텐나네 성텐날때까지 이게 진짜 룬안 룬안의 애지가 존나 좋은게 이게 큐가 다 적용이 돼가지고 상당히 좋은거 같애 내가 보게 야 그걸 왜 갖다 던져 걔넨텔 왜 이러냐 아 쟤 아니 봐봐 왕국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 너무 좋아 아.. 뭐.. 왜 이렇게 좋은 날 까먹어보니까 뭐.. 뭐.. 안 이거... 어? 아이커어어 어? 죽었다 아아아아! 아아아아! 죽었다 깨꼬다 여기 저 구간이 어디지? 잠깐만 4챌린저 형빈이 골드 구간인데? 골드 와 깨꼬다겠다고 꼬꼬님 비하한대 저 새끼는 그냥 뭔 얘기만 하면 그러면 이 새끼야? 이 새끼야? 이 새끼야? 이 새끼야 무슨 이 새끼야? 이 새끼야 무슨 말도 안 되는구나 이 새끼야? 성빈이 형은 저 여러편 형이요 카치학과님 펭가이 고맙습니다 자아 체리야 아하니 어차피 궁은 금방 돕니다 아하 좋나보 저는 고속연사포랑 이거 룬안이랑 잘 본거 같은데? 타거리 이용이 되니까 따다다다다 따 따 아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주 only 정환 RR 주가 아하 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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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비자들 아다다다다다다다 따라따따 따라라다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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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마폰 결제 형님 형님 매체세 아이디 적어주세요. 에로에게 감사합니다.